종전 40개 업종에 대해서만 공개되던 생활 밀접 업종에 대한 국세 통계가 올해 11월부터 100개 업종으로 확대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 준비에 도움을 주고 사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내용으로 확인되는 업종 정보 등을 바탕으로 사업자 현황 통계를 매달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11월부터는 생활 밀접 업종의 개수를 대폭 확대한 100대 생활 업종 통계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 현황 통계를 통해 공개 가능한 업종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는 등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100대 생활 업종 통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통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